한원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원래 옛날에 한라공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전 자동차 타면 에어컨 나오고 또 히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열관리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한행컴퍼니 그렇죠 프라빗 에코티에 넘어가 있던 건데 다시 시장의 매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전기차의 시대에 중요한 또 한 역할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뭐 지난주 22일에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각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pf 한행컴퍼니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타이어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매각할 때 동시에 팔자 이렇게 돼서 그 70%의 한원시스템의 매각이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그 들어온 그 주간 들어온 회사들을 보니까 사모펀드인 칼라일과 베인캐피탈 그리고 블랙스톤 이렇게 들어와 있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말레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레는 이제 한원시스템을 이어서 공조시스템 말씀하신 에어컨이나 이쪽 4위 업체라고 하고요 3위 업체인 발레오가 원래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안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공시를 한 거 보니까 철회를 한 것으로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흥행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된 건 아니네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이제 국내에 LG그룹이나 SK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투자가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가격 부담 같은 게 느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이게 8조 원이 사실 이렇게 십사리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비싸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매각이 될지 말지 유무도 사실 이렇게 의심을 받아봤었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내 대기업이 아직까지는 들어오겠다고 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LG그룹이 사실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됐었는데 FI와 협상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 LG그룹이 철회 이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SK그룹과 한라그룹도 지금 이제 막판 좀 보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지난주 22일이 이제 청약이 입찰 날이었지만 주간사 쪽에서는 이번 달 6월 말까지는 한번 받아보겠다 아직 그러면 또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막판에 들어올지 말지 이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뭐 한원 시스템은 지금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추가로 새로운 예비 입찰자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 이강수 기자님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너무나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월요일날 중요한 이슈를 들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